이 그림의 제목은 더럽다고 버린 내 수치가 아파요 수치 중에서 가장 센 수치가 더럽다는 수치죠 그 더럽다는 마음이 올라오면 그 마음을 너무 수치 주면서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그 더러운 건 수치스러워 하면서 더러운 마음을 공격해 그런 마음을 공격을 많이 하나가든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더러운 사람 같고 뭘 볼 때 툭하면 비위가 상하고 더럽다고 느껴지고 상대를 더럽다고 욕하고 속으로 되게 수치 주는 마음이 크죠 그래서 그 더럽다는 마음을 좀 인정시키려고 더러운 마음을 한번 그려봤어요 더럽다고 수치당한 내 마음이 사실은 되게 더러운데 되게 아름다워요 계속 보네요 그래서 더러운 마음을 좀 쉽게 인정을 하고 그린 그림입니다 더럽다고 버림받은 내 수치가 아파요 그래서 내 마음이 모르고 연애 Attil έ física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